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들의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남욱이의 미국 출국 배경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의 떼죽음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녹취록까지 드디어 공개가 될 상황입니다. 당장 당내 비명계는 이재명 손절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대놓고 당권을 내려놓으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김용정진상 구속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본격적인 검찰사가 시작이 되면 당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나오는 등 사면 초과에 처한 겁니다. 우선 검찰은 대장동 의혹이 최초로 불거진 작년 9월 김만배가 남욱이에게 미국 출국을 종용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최근 검찰은 대장동 개발 분양 대행을 맡았던 이모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씨와 남욱 사이에 통화 녹음 파일이 담긴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녹음 파일에는 남욱이가 작년 9월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김만배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으니 미국으로 나가라고 말했다. 여기에 있으면 다 죽는다고 하더라는 취지로 이 씨에게 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욱이가 이 씨에게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정재창이 도피자금으로 20억을 마련해줬다고 말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합니다. 이 씨는 2020년 4월 대장동 일당에게 내용 증명을 보낸 이후 남욱 등과 통화할 때마다 그 대화를 녹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씨는 대장동 일당의 부탁으로 2014년과 2015년에 42억 5천만 원을 현금 등으로 조달한 인물입니다. 이 씨가 보냈던 이 내용 증명에는 남욱이 제게 성남시장 선거 자금과 대장동 사업 인허가를 풀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고 이재명의 최측근 등에게 현금이 건네진다고 이야기했다. 저는 돈이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 자금과 성남시장 선거 비용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건넸다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검찰이 확보한 이 씨의 통화 녹음 파일에는 이 씨가 내용 증명을 남욱에게 보낸 뒤 통화에서 이재명 시장 측 로비에 필요하다며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하는 내용 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마련해서 전달한 42억 5천만 원 중 일부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그리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등 이른바 이재명 최측근 3인방에게 로비 비용으로 흘러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남욱이는 대장동 재판에 참석해서 이돈 일부의 용처에 대해서 상세하게 증언하기도 했는데 지난달 21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4년 4월부터 9월 사이 이 씨에게 22억 5천만 원을 받아서 이 중 12억 5천만 원을 김만배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선거자금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의 선거자금이겠습니까? 바로 이재명의 선거자금이라는 겁니다. 남욱이는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해 김만배를 통해서 당시 이재명 캠프에 있던 유동규에게 전달된 금액도 최소 4억 원이고 추가로 1억에서 2억도 더 전달된 기억이 난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남욱이는 이재명이가 자신을 겨냥해서 검찰에게 연기를 지도받았다고 주장을 하자 자신을 캐스팅한 분이 발연기를 지적하니 송구스럽다고 직격탄을 알리기도 했는데 이 유동규에 이어서 남욱이까지 이재명이를 사실상 대장동 그분으로 지목하고 나서면서 이 검찰도 이재명이를 겨냥한 전방위적이고 살벌한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민주당 당 내부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은데 검찰이 바로 오늘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의를 재판에 넘길 것이 유력한 가운데 이 야권의 중량급 인사들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간 친명계에 밀려서 침묵을 이어오던 문재인 정부 출신들을 중심으로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법 리스크 여파로 이재명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향후 당 운영과 차기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에 시동이 걸린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자맹을 이어가던 박영선이는 최근 새로운 민주당을 보여줘야 한다며 연일 이재명이를 때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분당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서 차기 총선 공천권을 내려놔라, 갯딸 등 이 팬덤 정치에서 멀어지는 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야권 관계자는 박영선이 다음 달 미국 출국을 앞두고 정치적 존재감을 확실히 못 박으려는 것이라며 서울시장 선거 패배 이후 향후 정치적인 역할을 고민하던 상황에서 정당 혁신 및 분당, 공천권 등 다양한 화두를 던지고 반응을 살피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이낙연이가 있는데 미국에서 이낙연이를 만나서 이재명 제거를 도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임종석이도 최근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사 사건 수사를 계기로 해서 지난달 30일부터 일주일 동안 4차례의 규탄 성명을 내며 재등판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전반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임종석이 총대를 메고 문재인 지킴위로 나선 것이라며 임종석이도 이를 발판 삼아서 현실 정치 복귀를 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친문계 의원들의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 연구원 2기 이사장으로 선출이 된 전해처리도 최근 민주주의 4.0에 친인학연, 친정세균계 의원들을 새로 영입하는 등 외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비명계는 이재명이에 대한 압박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김종민이는 지난 7일 저녁 CBS 라디오에서 이재명의 100일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솔직히 실적이 없다, 약속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날 이원우기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가 임계점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신경민 전 의원은 지금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재명 이후를 준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당장 이재명 측은 이 같은 당내 움직임에 대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애써 태어난 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당대표 측이 흔들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친명계 한 중진 의원은 아직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 내에서도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기류가 더 강한 게 사실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이라는 말을 한 겁니다. 즉, 조만간 상황이 바뀐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이겁니다. 친명계는 이재명이가 정면돌파를 통해서 리더십 위기를 극복하고 당내 그립을 계속 강하게 쥐고 가야 한다는 기류인데 친명계 핵심인 한 의원은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 요구가 있을 경우 당당하게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재명위는 비명계 인사들 공세에는 대응하지 않으면서 이 민생 메시지만 이어갔는데 국회 본회의 후 페이스북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미진한 부분은 임시국회까지 이어가겠다며 국민이 준 권한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국민이 준 권한을 자신의 범죄 의혹을 막는 방탄에 쓰는 거 아니냐는 이 비판부터 먼저 당당하게 극복을 해야 할 겁니다. 이재명위가 진정 떳떳하고 결백하다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제1야당 당대표 신분으로 당 차원의 방탄 뒤에 숨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와 증거 앞에서 연기니 뭐니 조작이니 뭐니 이상한 소리 해대지 말고 소환 요청이 있으면 도망치지 말고 성실히 응하라 이겁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재명위의 운명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벌써 끝났다고 봅니다. 아마 이 봄꽃이 피기 전에 이재명위의 운명은 결정지어질 겁니다. 그럼 오늘 뉴스빠바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